야 완전 그냥 태우고 있네 이거는 너 내 동생이야 나 지금 똥고 한 푹 낀다 야 너 또 날 가왔니? 마시멜로우 구워 먹자 그래 아 진짜 답답할 수 있겠네 야 똥고 아 진짜 입냄새도 웃기 심하네 자 이제 자 오늘은 네 오늘은요 왜 뭐야 마시멜로우 진짜 이를 버려 이를 버려 이를 말아 자 이제 이거를 이거를 뜯어줄게요 이거 어떻게 뜯어? 아주 좀 예쁘게 예쁘게는 못 뜯어 너무 못생겨셨어요 따! 하늘 잘하겠네 맛있어 뭐야 너 왜 만지고 있었잖아 난 냄새를 잘 맡으니까 먹었네 너 잘 자는 거 아니야 입냄새? 입냄새나?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먹어 할게 떡볶이 지금 우리 도시아 게임 먹을 때도 나왔는데?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엄청 달아 맛있구만 맛있다 저기요 적당히 좀 먹읍시다 배구 열었는데? 배구 잠갔는데요 열려 있었나? 네 내가 아까 열었잖아 뭐하는 거야 얘네 어? 꺼졌네 구워먹자 구워먹자 구워라 이 정도면 되려나? 네 난 두 개짜리를 구워볼게요 맛있겠다 야 자 합니다 전화 종료 오케이 뭐야 더 나가지 어? 나무맡대기랑 탔는데? 와 진짜 나무맡대기만 계속 타는 것만 나무맡대기를 먹먹는 건가? 거의 다 탄 거 같은데 쿠키가 됐어 사람들 보면 색깔 다 그러더라 어? 잘 켜다는 차다 언니 달고나 만들어? 아니 이거 구워 아니 진짜 달고나는데? 아! 찼다 괜찮아 여러분들 언니가 하는 동안 지금 춤 보여드릴게요 무슨 춤이야 이거 뭐야 꼬릴라야?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그만 구워야겠네 아 구워줘 내가 할게 한 개는 아 아 아 아 야 왜 때려 지가 벗어먹어 괜히 냉장고한테 뭐 할게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세연 해봐 왜 안 돼 가까이 돼야지 야 완전 그냥 태우고 있네 다 했다 너 저거 네가 먹어라 어디다 넣지? 야 거기 올려놔 알았어 네가 먹어라 응 이거? 네 피야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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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뭔가 느끼한 거 응 그래서 콜라를 준비했지 맞아 바로 바로 딸기야 콜라 무슨 콜라 팩시콜라 팩시콜라 응 팩시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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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발하는 건가 잠재 일어났나 뒷둘 계속 따라줘 자 따라 먹어 응 인사연 얼굴을 가려놨어서 응 이불어 근데 구우니까 뭔가 더 맛있는데 쫀쫀쫀쫀하게 응 그래가 더 뭔가 좀 달달해진 것 같아 응 우리가 먹고 쫀득이도 있을지 쫀득이도 구워먹을까 콜라 구워먹자 콜라를 어떻게 구워 그럼 과자 구워먹자 나를 대는 소리로 해 너 콜라 따라줄까? 잠깐만 아니 너 방귀 사라에서 날 잡았니? 와 냄새 와 와 와 진짜 와 이게 뿡뻑이 따라 없네 뭐 먹었냐 오늘? 진짜! 나는 구운 게 더 맛있어 내가 맛을 알려줄게 음 이거는 펩시콜라 맛이 나고 이거는 마시멜로 맛 이거 내 동생이야 응? 일단.. 흐흐흐흐흐흄 이러면 나 지금 똥방푸 낀다 으아악 으에에엑 으에에엑 뭐지 어떠냐 으흫흐흐흫 으으흐흐흐흑 응구자 운동 управ明白 내가 병원으로 갔다오자 으흑흐흑흐흐흑 아앜 아앜 으어어 으아 으어 으어 으아하하핳 아아아아아아